경상남도가 미래의 고부가 가치 창출 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항노화 바이오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 기술 개발과 산업화 지원에 나섭니다. 경상남도는 천연물 소재 응용 기술 개발과 미래 선도 기술 산업화 지원 사업에 10억 원을 들여 최대 16개 과제 수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 업체는 경남의 본사나 공장을 두고 창업한 지 1년이 넘은 항노화 바이오 관련 사업장이며 사업 계획서 접수는 4월 4일부터 5일까지 경남 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후 관련 서류는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도는 이번 사업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열악한 재정 여건 등으로 이를 사업화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판로개척과 산업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